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다른 산업들은 다 없어졌지만 물류와 관련된 산업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산업, 내가 물류를 선택해서 괜찮을까? 물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류학과를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물류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물류신문 읽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일본의 최신 트렌드는 고령화 시대에 물류 인력 부족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라고 하는 DX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 그리고 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 현장에서의 현장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처방전을 일본 물류신문 읽기를 통해서 얻게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물류신문 읽기와 같은 일본 물류신문 읽기와 같은 이런 과목을 통해서 본인이 일본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얻게 되고 또 일본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문제에 대한 저방전을 미리 갖고 우리 물류기업의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졸업생들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이제 제일 방금 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사실 이런 학부에 졸업을 한 뒤로 어디로 또 취업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취업을 하게 될지 뭐 사례나 그리고 혹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보통 어떤 업무에 배정을 받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상물류 또 해운, 항공 그리고 무역, 유통과 같은 그런 글로벌 물류학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해외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국내 대학에서 또 교수가 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공기업이라든지 하는 곳에 취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범한 판토스, LX 판토스군요. LX 판토스에 취업한다든지 또 미국에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뉴욕시립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유수기업인 HMM이라든지 또 SO1, 한진, DHL, 쿠팡, CJ대한통운, 동방 등 물류회사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류업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 십몇 년 이렇게 물류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면서 어딜 가나 우리 졸업생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최소 6개월 최대 1년에서 2년 정도 인턴을 하고 와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인턴의 경험이 또 국내 취업시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직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마는 졸업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외 인턴의 경험을 살려서 미국 현지에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벌써 올해만 4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취업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에서 예를 들면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그런 일본 뉴스의 기업에 또 일본 통운과 같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물류 기업에도 우리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해외 취업에는 굉장히 특화된 같은 학부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또 해외 취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해외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유통물류 쪽으로 조금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로도 많이 뻗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보실 이제 뭐 새로 인재분들이시나 아니면 뭐 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실 분들에게 이 유통물류라는 산업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방금과 같은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시집생분들께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4년 동안 지도교수 시스템 아래 우리 학생들을 졸업 때까지 매번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그리고 실무 여기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역량을 다 갖춰서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든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어떤 물류 전문가가 돼서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류학과에 진학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배를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분들을 연상을 하고 그래서 물류학과에 진학한다고 하면 뭐 택배 기사 할 거냐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도 중요한 물류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물류대학에서 글로벌 물류학부에서 가르치는 그런 물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연결하고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고 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물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업무를 지시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뛰어넘는 능력, 마치 순간 이동을 하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깜짝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류의 매력은 연결과 이동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과 이동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지역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는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다른 산업들은 다 없어졌지만 물류와 관련된 산업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꼭 필요한 산업, 내가 물류를 선택해서 괜찮을까, 물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류학과를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물류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될 것입니다. 성결대학교 글로벌 물류학부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비교과 운영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외국어 자격증 대비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 대비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용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 대비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두 개의 우리 대비반이 있습니다. 제이 리크루트라든지 그리고 제이 시티라고 하는 두 개의 비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 리크루트 혹은 제이 시티 이러한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일본의 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결대학교 글로벌 물류학부에 또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석박사 이제 가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와 지금 계속 3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영국의 대학인 리버풀 대학 그리고 싱가폴 국립대학 등의 교수들과 같이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탑티어 저널에 계속 논문을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은 외국어도 외국어지만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성결대학교 글로벌 물류학부는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 그리고 프라임대학원 유통물류 석사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이제 sds와의 산학협력 그리고 글로벌 대학들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저널의 논문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분석 역량을 키워서 졸업할 수 있도록 종폭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대학원 모집은 올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해외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결대학 글로벌 물류학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글로벌 물류학부의 학생들이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서 필리핀의 나환자 재활촌을 매년 2회 방학 동안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해외 봉사 활동 준비를 하고 현지에 가서 주택을 보셔주다든지 도로를 또 새로 닦아준다든지 그리고 현지에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필리핀의 대학생들과 교류를 갖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해외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